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어장치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cpu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꿀딱을 찍은 지가 꿀딱 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하고 꿀딱을 찍은 지가 2016년 17년 고사인 것 같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꽤 오른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정확한 정보와 지식 체계를 전달할 수 있을까 기술사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it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해당 정보를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전달자의 역할을 좀 충실하게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공학도로서 체계적인 지식을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꿀딱을 시작하게 됐고요 꿀딱 온라인 강의가 어떤 분들에게는 합격을 견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메일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나도 꿀딱에 참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의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어장치입니다 제어장치는 컴퓨터 구조에서도 CPU 쪽입니다 명령을 읽고 해독 키워드 나오죠 읽고 해독 명령을 실행 그러니까 명령을 읽고 해독한 다음에 실행하는 역할 그 다음에 주변장치 제어진호를 전달하는 역할까지도 하는 게 제어장치가 하는 역할들입니다 CPU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어장치, 오늘 하게 되는 제어장치 그 다음에 연산장치 레지스트, 버스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CPU 내부에 들어있는 거고요 CPU라고 하면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CPU라고 하고요 제어장치나 연산장치들은 전부 다 외부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버스를 통해서 메모리 접근하게 되고 주변장치들에게 접근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제어장치의 구성요소를 먼저 보면 제어장치 안에는 제어장치를 구성하는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제어장치는 임시 저장소를 필요로 합니다 각종 정보들, 명령어든 또는 오프랜드든 각종 정보들을 임시로 저장하는 저장소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레지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어장치와 관련된 답을 시험에 쓸 때는 주변 레지스트의 종류들까지 써주는 게 좀 더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연산장치에 대한 답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도 함께 같이 다루고 있다는 점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장치, 장치적인 요소로 보면 제어장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령의 해독기, 디코드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인코드 있어야 되죠 이 두 개가 또는 디코드, 인코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쨌든 디코드가 있고 인코드가 있어요 디코드는 명령 레지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을 해독하는 회로를 말하는 거고 그 반대의 개념, 인코딩하는 회로를 인코드라고 합니다 즉 이진수를 십진수로 만들어주는 것을 디코드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해하는 숫자로 바꿔주는 것을 그 다음에 십진수로 되어 있는 것을 기계가 이해하는 이진수로 바꿔주는 것을 인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이해하는 언어로 체계로 바꿔주는 게 인코드다 보니까 각 주변 장치에다가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회로로서도 제어신호 발생기가 쓰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어기억 장치는 마이크로 명령어들로 구성된 마이크로 명령어들을 임시 제장하는 거 즉 다른 군더더기 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명령어를 임시 제장하는 게 제어기억 장치입니다 명령어 임시 제장소 이겠죠? 순서를 제어하는 모듈이 있고요 순서를 제어하는, 실행 순서를 결정하는 그 다음에 순차 카운트가 있어요 순차 카운트가 일종의 뭐랄까 타이밍 신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타이밍 신호 그러니까 디코드가 어떤 번호를 선택하게 되면 그 번호에 맞는 타이밍 신호를 생성하게 되고 그게 연결되게 만들어주는 게 순차 카운트고 프로그램 카운트는 프로그램 개수기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들의 주소를 보관합니다 프로그램 카운트 PC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트 요소로 넘어가면 사실은 이게 장치냐 이게 레지스트냐를 제가 분류를 해본 겁니다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수집해서 제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장치적인 요소와 레지스트 요소로 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하시다 보면 저와는 또 다르게 얘들을 구분해 낼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레지스트 요소는 명령 레지스터 메모리 주소, 메모리 버퍼, 제어 주소, 제어 버퍼 이렇게 나눕니다 즉 크게 보면 세 개죠 명령, 메모리, 제어 됐죠?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사용 중인 사용 중인 명령어를 잠시 보관하는 거예요 IR이에요? IR 메모리 주소는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격장치 내에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명령어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데이터 요소 이 데이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주격장치의 주소 그게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저장된다는 거고 임시로 그 해당 메모리 주소에 갔더니 데이터가 있겠죠 그 저장되는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입니다 제어 주소 레지스터는 마이크로 명령어 즉 명령어가 위치한 곳에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소를 가보면 명령어가 있겠죠? 그 명령어를 임시로 저장하는 게 제어 버퍼 레지스터예요 그러니까 버퍼라고 되어 있는 놈은 어떤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주소라고 되어 있는 놈은 그 위치한 곳에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좀 전에 배운 PC다 프로그램 카운터가 PC죠 그 다음에 명령어 레지스터가 IR이죠 그 다음에 명령 주소 레지스터 MAR 메모리 어드레스 메모리 버퍼 메모리 버퍼 MBR 그 다음에 컨트롤 어드레스 CAR 컨트롤 버퍼 CBR 이렇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 연산에서 어떻게 쓰이냐를 제가 어셈블리 어는 형태로 지금 표현된 겁니다 인출 사이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PC로부터 프로그램 카운터 PC로부터 저장된 주소를 프로그램 카운터는 PC로부터 저장된 주소를 메모리 레지스터 MAR로 전달하는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레지스터 MBR 정보를 이용해서 주격장치에서 명령어를 인출하게 되죠 명령 인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인출된 명령어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인출된 명령어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그러니까 MAR로 가보면 그 속에 데이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보면 그 데이터를 갖고 와서 MBR에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를 전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MBR에 속에 있는 그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를 명령어 레지스터로 전달한 거죠 명령어 레지스터 쪽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건 별로 어렵지 않죠 이해를 하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산이 구동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물론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3달락쯤에 이렇게 마이크로 연산 표현을 해주면 뭐 상당히 고독점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샘플로 표현된 겁니다 이것도 이 부분도요 표를 이용하셔가지고 한번 잘 구성해 보십시오 즉 이거를 왼쪽 표에다가 표에다가 이 소스 코드를 기록하시고 오른쪽 여기는 이 설명들을 잘 요약해서 한 줄 한 줄 한 줄씩 설명을 해주는 이런 모양을 갖춰주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셨습니다 끝? next Thank you